티코 티코 잘 걸렸다 티코 티코 점사 점사할 뿐이 없지 참 어이구 이거 뭐야 상천대가 나오네 잡았구요 잡았구요 나 디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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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이야 디버프 떴어 아니 이거 그나마 내용편에 디버프까지 큰일인데 이거 큰일이야 뭐야 이거 붉은힘이 남긴거 나한테 힘이라도 좀 주어라 아니지 뭐야 이거 말 거는거지 뭐 주었나 준거 있나 멸치지 멸치가 이게 물약을 많이 들고 되냐 뭐 그래서 데미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 크리 같은 경우는 좀 터지는데 이거 봐봐 그치 900대 뭐 이거 참 근데 물약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잡기가 어려워요 이런 캐릭 물량 많이 든 캐릭 그치 나는 다크로브셋이야 옵션같은거지 어 잡았어 잡았어 멸치 내가 아까 계속 쳤었는데 방송전에 그때 못잡았거든 지금은 이거 바로 잡았네 물량 다 썼나보네 멸치 저게 내가 미리 반 반이상 잡아놓은거야 또 걸렸어 뒤범브 큰일이야 어떡하지 저기 땡 땡이네 땡 어차피 뭐 뒤범브 걸린거 땡 한번 또 쳐보자 어디갔어 도망 도망간거 아니야 땡 응 그치 어딨지 내가 이게 계속 이 적살 도니까 많이 경계하네 멸치 죽은거 보고 튄거 같아 땡은 더 약하거든 그러니깐 이제 멸치도 죽었는데 나라고 무서워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튄거 같아 상관인데 그렇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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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번 노려보고 움직이나 움직이면 어려운데 움직이는 재주나 움직이는 재주 크리티컬 천입에 도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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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 도망 얼른 도망 당했네 당했어 도망가다가 당했어 두드덤비네 이거 어? 네크롱? 아 이게 내가 불량이 얼마 없는데 아 이게 해봐 네크롱? 자 이거 한번 승복 이거 뭐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데미지가 많이 안나오네 변신을 안해서 변신하고 있기는 좀 어렵고 100대 500대 500대 변신만 좀 돼있으면 해볼만한데 어이 뭐야 굉장히 많은데 쉿 상관 여기 있네 아 이거 보는 제조지 지금 이거 봐 그치? 보고 따라오지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나 아 이거 자 한번 해봐 아 400대고 600 200이고 아 그렇지 600텐데 이건 좀 어려운데 물량이나가 충분하면 몰라도 좀 어렵겠어 어렵겠어 그치? 당했어 당했어 아이 피없어 하려다가 다른데 로드이식 한번 잡아볼까? 응 이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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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이식가 노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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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사 노인정 점사요 내가 버텨볼까? 그렇지 그렇지 노인정 노인정 자 잡았어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 탈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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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탈콩이 탈콩이 화력집중 화력집중 크리티컬 1300 1400 이거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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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잡았구요 뭔가 또 술술 잘 풀리는데 갑자기 저기 알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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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저쪽 저쪽에 저기로 도망갔어 지금 뭐야 이거 둘인데 지금 제주들 겁먹었네 네 크롬 점사 같이 오자 알콩이 알콩이로 일단 알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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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사 알콩이 점사 알콩이 점사 자 알콩이 알콩이 당했어 당했어 자 어려우면 죽겨 뒤에 뒤에 스핑크스 자 점사 점사 스핑크스 점사 그렇지 그렇지 아 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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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어 피어싱인데 피어싱 점사 점사 승부한번 피어싱 피어싱 데미지가 많이 안나와 데미지가 많이 안나와 아 이거는 저 어려울것 같기도 하고 피어싱 버릴까요 응 버릴까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물약에 피어싱까지 하고 지금 자 버리고 버리고 다 물약이 녹록지 못해가지고 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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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타기 가만히 있어 물약 무지 많이 들고 다닐 건데 자 일단 요거 요거 소환수 키고 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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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 3 아 그렇지 그렇지 아력집중만하면 되겠어 물약 안 따라갈 것 같은데 그치 잡았어 잡았어 타기 여기 여기 스핑크스 알코올 자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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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기 죽기 죽기요 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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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했어 당했어 아이 실패네 응 실패나 떼거지로 왔네 이렇게 선봉으로는 보니까 이게 하는 일이 없는 제조야 항상 보고 있던데 자 한번 잡죠 선봉으로 빠르게 잡아야돼 빠르게 빠르게 점사 빠르게 점사 천천천천천 천천천 잡았어 잡았어 다음 신호신호 신호신호요 신호신호 신호신호 점사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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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신호 신호신호 요기요기 천천천천천천 천천 그렇지 그렇지 자 화력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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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천 백 자자자자자자자 그렇지 천 백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목적지까지 도거님 힘내요 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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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움찔움찔한다 지금 신호신호 자 물약은 계속 먹고 있는데 자 화력집중 화력집중 그 칠천대나 왔고 팔백대 크리티컬 연타 연타 3연타 이거 무슨 물약이길래 그렇지 잡았어요 신호신호 이거 피흡수 때문에 이거 안 될 거 같아 어 데미지가 우리가 물약하고 피흡수를 깎을 정도 데미지가 지금 우리가 나오냐 문젠데 400대 400대 이 정도면 뭐 일단은 800대 800대 400대 800대 어 그렇지 그렇지 데미지는 뭐 적진 않아 지금 보니까 그치 900대 그치 800대 물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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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물약 그치 물약도 지금 먹고 있네 물약 빨고 있어 물약 조금만 들고 있어라 자 많이 들고있나 자 한번 쳐보기 쳐보기 탱이 아니야 지금 등코나무 도움이 있겠지 자 한번 쳐보고요 그래도 물약 꽤 많이 들어 들었네 응 그치 만화가 없다 버릴까 버거님 버릴까요 지금 어째 이게 안될거 같은데 응 이건 버려 버려야겠다 이제 그 얘기고 알았어 여기 알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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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알콩이 점사 알콩이 점사 점사요 강했어 아니 아 변신하고 왔네 변신하고 왔네 알콩이 단단히 준비했네 여기 가만히 놓고 여기 가만히 놓고